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네 강용호의 보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남유정성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도 목소리가 남다르십니다 확실히 그래서 아까 축구 얘기도 하시고 막 전화와서 호불호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의 목소리가 언제부터 이런 목소리였나요? 중학교 때 변성기 거치면서 중학교 때요? 네 그때는 더 남자 같았어요 그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김현식씨 노래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목 긁으면서 혹시? 예예 나의 이런 모습 오 쉽지 않은데 오히려 성우돼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쪽을 더 많이 찾았죠 네 상상이 잘 안되네요 중학교 때 여자아이들이 아무리 변성기를 거쳐도 김현식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되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키가 그때 다 컸어요 키도 이제 지금 키가 그때 키고 굉장히 말랐어서 머리가 숏커트였어요 굉장히 거의 위에만 있었던 지금의 투블럭크 체새로 그 단발머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랐더니 제가 여잔제 다 몰랐어요 아... 셀프디스인가요? 혹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면 공중에서 부딪혀서 나가 떨어져도 아무도 저를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일어나면서 친구들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형들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형들이라니 서러운 학창시절을 보내셨는데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항상 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 어떡해요 근데 한 번도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라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예 굳이 그런 거를 막 서운해 했다 그래야 되나? 그때는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굳이 굵은 목소리로 저 여자예요 여자예요 하고 다닐 필요가 없기도 했고 네네 동생이랑 같이 미용실 가도 아우 이 집 형제들은 참 예쁘게 생겼어 뭐 이런 말 듣고 경비아 씨도 자네 자식이 어깨 피고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해주시고 편하구나 이게 네 그냥 그랬어요 동생분은 남동생 네 이셨던 거죠? 네네 이 집 형제들은 네 제가 성우님이 보쇼에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선배 성우님이시죠 고재균 성우님께서 블로그에다가 성우 100명 인터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중에 성우님 인터뷰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할 때 좋아하는 배우를 3명 꼽아보자 라는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화색이 돋으시는데 키아누 리브스를 꼽아주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끝이에요 내기주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반하셨나요 스피드라는 영화를 보고 스피드 그냥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냥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제가 이 말하면 다들 웃는데 가까운 남자 누군가요 저는 오지호가 이상형이에요 오지호 오지호 씨 아 배우 오지호 씨 다들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모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그래서 좀 진한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형은 오지호 우리나라에서 찾자면 우리나라에서 찾자면 키아누리브스는 너무 완벽해 이상형으로 꼽기도 미안하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날 좋아해줄 거라는 상상은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하죠 그렇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일 맞을 때 저 만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자신감 없으면 어떡해 이런 희망이라도 끊고 살아야지 네 아 좋습니다 키아누리브스 씨 보고 계시나요 하이 지난번 회차에 출연한 게스트는 kbs 전승화 성우님을 모셨었는데요 네 같은 방송국이니까 제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아 다음 주에 남유정 성우님이 오시는데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걸 질문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이 누나랑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남유정에게 패션이란 제게 패션이란 제 피부 같은 거예요 피부인가요? 네 아 피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냥 없어선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1차원적인 부분이잖아요 옷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이미지인 거기도 하고 제가 이걸로 막 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제 선택이 항상 약간 좀 평범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 옷을 고를 때 일단 반짝여야 하고요 네 필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선택을 하면 친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졌는데 제게는 그게 뭔가 저를 감싸고 있는 피부처럼 그냥 그거 자체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네 아 선택이 남다르시구나 저는 좀 패션에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 사실 패션이란 키워드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어디부터 뭘 여쭤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의 패션의 포인트는 뭔가요? 얌전 얌전? 이게 가장 얌전한 패션인 거죠? 네 그렇죠 오늘 등장하실 때 롱 글러브 끼고 오셨는데 결코 얌전해 보이지 않았는데 얌전한 건가요? 작업을 하고 오다가 이게 코트 소매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쭉 뽑으셨을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옷 되게 긴 거 끼고 오셨다 이게 소매가 좀 짧아서 그래서 좀 긴 장갑을 얌전한 패션이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땐 어떤 패션을 갖추고 나오실지 상당히 파인 거? 파인 거 뒤로? 앞으로? 옆으로? 어디든 어디든 옷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옷 자체를 좋아해요 옷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소품도 좋아하고 워플러라든지 아니면 헤어밴드까지도 소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발도 그렇게 가장 애착이 가는 다 좋아하시겠지만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절대 못 버려 하는 옷이나 아이템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옷이 있어요 오 네네 지금은 그냥 옷으로서의 의미보다 저희 엄마가 그동안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형태나 이런 게 유지가 잘 되고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살이 찌는 바람에 뭐 입을 순 없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말랐다 그러셨잖아요 큰 킬로그램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다 누구나 찌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 다 찌잖아요 네 받아들였어요 이제 네 그 옷이 엄마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내 어렷적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네 하나의 상징물 같은 걸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뭐 입고 나가고 뭐 어떻게 장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아닌 네 제 마음의 하나의 추억의 하나로 네 네 한 벌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한 장인가요? 아 바지하고 상의도 있는데 네 상의는 조금 부식이 살짝 시작되고 있는 거에요 그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바지가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과연 여기에 내가 다리를 넣었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바지긴 한데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 512-3509 스스로를 꾸미고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혹시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를 꾸며주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혹 누구를 꾸며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만족했다거나 혹은 성공한 케이스 내가 봐도 뿌듯하고 뭐 그런 거 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꾸며주는 걸로 끝 내 만족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분들이 통화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클럽 갈 때나 잠깐 저의 아이템을 이용할 뿐 아 네 평상시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오 상당히 취향이 남다르신 거네요 정말로 네 오 오늘은 딱 나타나시자마자 저희 남주영 성우님께는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두 분께서 오 크로마키요? 이렇게 하셨는데 크로마키 어 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제 옷이 당구장 당구장 다 찢어 갖고 왔어? 라고 하셨는데 네 네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 네 여기다가 포켓볼 이렇게 하나씩 다가야 돼요 당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좋아해요 지금 패션 얘기 잠깐 하다가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저는 패션에 문의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게 있으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호피무늬 털코트 패턴 큼지막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소매 안 넣고 어깨만 걸치고 있는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와 색깔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한창 라디오 작품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PD님들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캐스팅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의도치 않게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뭐 아줌마 뭐 아줌마도 그냥 아줌마 아니죠 되게 있어 보이는 아줌마 뭐 그런 거라든지 기센 여자 이런 쪽으로 많이 네 그리고 굉장히 아니면 호들갑스러운 아줌마 호들갑스러운 아줌마 네 그런 거 네 수다스럽고 굉장히 오지랖 넓고 아 막 시끄러운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CEO라든지 센누나 네 뭐 이런 거 음 그런 캐스팅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욕심이 나죠 네 저도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동기들이 워낙 소리들이 다 좋아요 저희 막내인 서다혜성우 네 그 다음에 미나성우 음 그리고 이명호성우 오주희성우 이자영성우 이들이 모두 다 소리들이 다 예쁘고 좋기 때문에 네 아 나는 예쁜 여주인공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야 나도 애 좀 나와보면 안 되니? 네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하하하 세대기라든지 네 임산부 이런 역할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영한 캐릭터는 네네네 그거는 다 이제 소리들이 다 예쁜 친구들이 하니까 음 그 욕심은 했으나 한 번도 시켜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의 반쯤은 포기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캐스팅이 계속 되다 보면 네 내가 정말 이걸 잘해서 시키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잘해서 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네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 이것만 시켜 라는 불만이 크면 그 생각을 좀 상대적으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제가 PD의 입장이어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은 PD님들도 모험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섹시한 요가감사라든지 색다른 캐릭터를 주셨는데 나름 그것대로 재밌게 했었어서 그리고 제가 실장하느라 바빠서 그 이상의 꿈은 못 꿨어요 그러셨군요 네 더빙의 신이라는 팟캐스트를 다시 한 번 찾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더빙의 신 출연자들에게 하는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아 네 이게 공식 질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게 공식 질문이 됐나요? 더빙의 신을 만드신 호 PD님이 네 네 네 김호상 PD님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렇군요 라면 매니아에서요 그분의 취향도 있고 네 또 저희들도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당연스럽게 그게 그냥 음 네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으로 네 자리매김을 한 거죠 처음 시작은 그 호 PD님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던 걸로 네 라면 싫어하는 사람 잘 없죠 네 네 그런데 2년차 때 네 이제 프리랜서를 앞두고 더빙의 신인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새롭게 어 유닛처럼 꾸며서 진행한 방송에 한 20분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라면에 와인을 넣어서 드신다고 아 이게 제가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아니 라면에 와인 네 어 아니 이게 어 이거 그냥 먹다 남긴 거 네네 네 먹다 남긴 거 이렇게 좀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면을 고급지게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물론 아무 와인이나 와인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운이 좋게 좋은 와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그렇게 좋은 와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먹다 남긴 거니까 네네 그냥 부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네 그냥 바로 프랑스 요리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프랑스 라면의 향이 전혀 안 나요 과일 향이 나는 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씩 이제 닭가슴살도 와인에 절여서 그거는 훌륭하죠 네네 그렇게 해먹기도 하고 고기 요리도 그렇고 와인을 이제 주로 이용하게 하게 됐죠 어 퓨전 요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꼭 퓨전 요리가 아니라 그냥 전 다 잘 먹어요 아 다 잘 드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맛없는 게 화나요 맛없는 게 화나요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삼시세끼 과식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예 삼시세끼 중에 한 끼를 걸렀을 때 남유정 성우님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음 1차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공복에서 울리는 뱃속에 허밍이죠 꼬르르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전속 생활할 때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아 빨리 소화가 됐는데 소화력이 남달라서 소화가 빨리 됐는데 네 이게 또 꾸르륵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요 아직 5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다 1시간만 좀 참아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이랬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바깥에까지 들리는 데다가 네 또 kbs가 이 사방형 마이크라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가끔 한 번 엔진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 꼬르륵 소리 때문에 아 꼬르륵 소리로 엔진해는 성우 네 그리고 이제 손 떨려요 손이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인상이 굳어버릴까 했죠 네 화가 나요 네 네 공복이 미치는 영향 그쵸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성우님 인생의 최장시간 공복 잠을 한 번 오래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아 일상생활할 때는 불가능하고 그쵸 잠을 오래 잤는데 네 그쵸 그거군요 네 저는 약간 간헐적으로 공복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라 아 왜요 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요즘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 네 네 그냥 밥대를 놓치면 밥 생각이 안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왜 네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끊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나 짜릿하게 포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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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